안녕하세요. 우리가 첫째 주, 둘째 주 강연 때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얼굴을 뵙고 수업을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확산이 되다가 보니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에 아무 관계없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요. 두 번째 강연 때 저희들이 온유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작을 했었죠. 오늘은 승고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전쟁과 승고음이 다소간 역설적인 주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예술가들이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들은 일반인들이 바라보는 시각보다 차이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 지대 때부터 그 다음에 십자군 전쟁 그리고 2차 대전 그 이후에 크게 시기적으로 보면 새 시기를 묶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진행 방법은 이러한 식으로 해서 목차를 좀 잡아봤는데요. 첫째는 신화 속 전쟁과 전염병 아마 조금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첫째 강연 때 상징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신화에 대한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것을 그림 속에서 살펴봐서 조금 겹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그 전쟁이 과연 몰고 온 전염병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참혹한 현상을 좀 가져다 줬는데 그것을 신화에서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살펴볼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이 한 번 끝난 게 아니라 흑사병 같은 경우는 또 크게 퍼지다 보니까 유럽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시아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게 좀 많습니다. 몽골군이 1300년도 때 유럽을 원정을 하면서 발발이 됐었던 흑사병 그거에 대한 딜레마에 대한 것을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할 거고요. 그리고 요새 뭐 자주 언급되기도 하긴 하는데 2차 대전 때 나치이죠. 독일 정권 그래서 독일 정권의 히틀러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플러코스트라고 해서 원래 이름은 아우슈비츠인데요. 아우슈비츠 때 사람들을 어떻게 참혹하게 살인을 했는지에 대한 것 그것이 예술가들에 의해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작가들 아마 여기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집에서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거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 정말 괜찮은 좋은 작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 분들에 대한 작품을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전염병과 숭고미에 대한 큰 틀에서는 아마 잡아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문 복수 아카데미이다 보니까 그래서 인문학에 관계된 서적들을 간간히 소개를 좀 하고 있는 건데 사실 미술에 관계된 전문 서적은 따로 없어요. 작품이 주교제고 주교제 앞에 서가지고 바라봤었을 때 내가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주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책이다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에 관계된 이야기인 거고요. 인간에 관계된 이야기가 예술가들에게 흔히 말하는 영감을 준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 화면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좌측과 우측, 일리아스하고 오디세이아 이 두 책이 있는데 이 책은 물론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다양한 번역서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 두 개는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을 하셨고요. 가운데에 지금 조각 작품이 있죠. 이 조각 작품에 코가 지금 빨갛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 만져서 좀 그런 거고요. 이거 원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 대형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이건데 이거는 원본 헬레니즘 2세기 때 제작된 작품을 복제를 해서 만들어놓은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페루가먼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제작을 했다라는 게 정설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호메우스가 워낙 인류에 미친 영향들이 크다가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부상 조각 작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과 오른쪽에 보시는 것. 하나는 오른쪽은 영국에 있는 거고 왼쪽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데 둘이 비슷하게 생겼지만 조금 다르죠. 일단은 머리 위에 붙어요. 그 다음에 수염 난가부터 또 한쪽은 코가 좀 깨져 있는. 그래서 머리 형태에서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첫째 주 수업 때 트로이 전쟁 영화 그것도 한번 좀 보셨었는데 물론 이 영화를 제작을 한 것은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이 1987년도 때 이게 떠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이다. 라고 해서 고고학적으로 발굴을 한 것에 대한 근거를 둬가지고서는 제작이 된 경우고요. 오른쪽 거는 오늘 메인 게임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작품을 좀 보면서 좀 들어갈까요? 오른쪽은 1737년도에 제작된 프랑스 화가인데요. 공정 화가였습니다. 샤를 앙토왕 코아페리 그림이고요. 작품 제목은 아킬레우스의 분노 이겁니다. 이렇듯 전염병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호메로스의 아슨 일리아스에서 찾아집니다. 이 책 제1권의 제목은 뭐로 나오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라고 합니다.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 이 주제를 가지고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을 소개를 하는 동시에 전염병의 역사를 기록하는 인류의 첫 서사시입니다. 전쟁을 관장하던 아폴로는 그리스 총사령관 아가멤논을 응징하고자 그리스 군 진영에 전염병을 퍼뜨리죠. 물론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또 미워해서 전염병을 퍼뜨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이제 호메로스가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대립관계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경우인데 아가멤논이 아폴론 신전의 사제 크리세스의 딸을 복류를 합니다. 그래서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에게 공손하게 풀어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은 아트리우스의 두 아들님이시여 그리고 모든 그리스인들이여 올림프스 산정에 계시는 여러 신께서 당신들이 트로이를 정복하고 무사히 귀향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석과 아폴론이 준 선물을 드릴 테니까 이거를 받으시고 내 딸 즉 제 딸을 풀어주셔서 제우스 신의 아드님인 아폴론에게 경의를 표해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이렇게 간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가멤논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아가멤논은 그 자리에서 크리세스를 문전박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크리세스가 이제는 화가 났죠. 그래서 크리세스는 자기가 모시고 있는 태양의 신 아폴론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그대로 읽어보면 그리스 사람들로 하여금 신의 화살로서 제 눈물의 대가를 받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아폴론이 듣죠. 가만히 당연히 있지 않았을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호메로스는 다음 같이 노래를 합니다. 읽어보면 아폴론은 분노를 참지 못해 어깨에 활과 화살통을 메고는 올림포스 산에서 내려왔다. 등에서는 떨리는 노여움에 화살이 덜거덕거렸다. 아폴론은 발처럼 밤처럼 어두운 얼굴을 하고는 그리스 함대로부터 멀리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함대 한복판으로 은으로 된 화살을 날리니 죽음의 소리가 났다. 처음에는 그리스인들의 개와 노세를 쏘아 죽였지만 이어서 사람들을 겨누어 화살을 날려 보내니 종일토록 화장 더미가 타올랐다. 아폴론이 꼬박 아흘의 동안 그리스인들을 향해 죽음의 화살을 쏘아 대자 열흘째 되던 날 아킬레오스가 전군을 소집을 했다. 그리스 사람들이 몰살되는 광경에 연민을 느낀 헤라 여신의 개시를 받은 것이다. 작품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볼까요? 현재는 이 작품은 에리미타주 박물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그린 작가 샤를 앙토한 코아펠은 포메로스의 서사시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포메로스의 일리아스의 한 구절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포세이돈과 아테라가 인간의 형상을 하고서 프로이를 돌진하고요. 영웅 아킬레오스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전경에는 밑에 이렇게 오른쪽 밑에 보면 강의 신 스카만데루죠. 스카만데루는 그리스의 신이고 오케아노스하고 테티우스의 아이이기도 한데요. 소아시아의 트로아스 지방을 흐르는 스카만데루 강의 하신이기도 합니다. 호메로스에 의하면 신들은 크산토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인간을 스카만데루라고 부른다고 여겨서 트로이의 사람들은 스카만데를 깊게 믿었습니다. 그의 형제 시모이데스, 이게 터키에 흐르는 강의 이름인데 시모이데스도 여기에 또 있고 아킬레스의 적을 물리치는데 도와주는 그래서 하늘에서는 횃불을 들고 헤파이스토스가 좌측 상자를 보시게 되면 횃불을 들고 헤파이스토스가 헤라 여신이 보낸 그의 도움을 위해 돌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폴론 신전의 사제인 크리세스의 청탁에 따라 전쟁의 여신과 아킬레오스가 화면에 중심이 있습니다. 아레스 전쟁의 여신이죠. 당시 미술은 바라보는 관람객을 여기서 좀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바라보는 관람객을 남성을 중심에 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여성의 몸은 남성의 축적된 권력과 부를 표시하는데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게 미술에서는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아테나가 착용하고 있는 보석이 이를 증명하고 있는데요. 여성의 눈은 대개 아래를 향하도록 그려집니다. 위로 향하는 것보다. 위로 향할 때는 뭔가 구원을 할 때 이런 쪽이고요. 아래를 향하게 되어진 그런 경우고 여기서는 여기서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녀는 한쪽 팔을 몸에 가깝게 대고 있고요. 또한 이 그림에서 아테나가 옷을 입은 유일한 인물이라는 것이죠. 여성이 옷을 벗는 것이 점잖지 않게 여겨졌기 때문인데요. 미술에서 여성이 옷을 벗고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죠. 비너스. 이거입니다. 그거고요. 이렇듯 그는 다른 형상들로부터 만지고 있거나 도와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킬레우스는 그가 죽인 사람들을 밟고 다음을 향해 전진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다음 희생자는 좌측 화면이 밖에서 일어날 예정을 알려주고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 이것이 미술에서 바라코 시대 때 특히 신고전주의 들어오기 전까지 많은 작가들에 의해서 재연이 되기는 합니다. 지금 두 개 보고 계시는 게 아브라함 플로메르트 거하고요. 신고전주의의 대표적인 작가죠. 자클 로이스 따비드 거 두 개를 보고 있는데 같은 주제입니다. 니오베의 자식들을 패스트 화살로 쏴주기는 아팔론과 아르테미스인데 한쪽은 조금 어둡게 그렸고요. 한쪽은 밝고 깔끔하게 좀 그렸죠. 물론 이거는 신들이 잔인한 짓을 하는 장면을 담은 그림이기는 합니다. 이렇듯 두 개의 작품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시대적으로 그리고 또 양식적으로도 차이를 보고 있는데요. 다르게 얘기하면 포메르스의 신화 이야기는 미술에 있어서 영감의 원천이 되겠죠. 한쪽은 어두운 톤으로 다른 하나는 밝은 톤으로 그려져 있고요. 마치 밤과 낮의 풍경을 보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벌어지는 건 지상의 사건인 거고 그 다음에 하늘과의 연결 코드를 만들어놨는데요. 지상에서 벌어진 사건, 하늘과 지상 사이에 신들과 파괴가 난무라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하늘에는 구름을 타고 페스트 화살을 주관하는 신들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지상에는 이미 페스트 전염병에 걸려 쓰러져 있는 사람들 축소원금법으로도 그렸죠. 사람을 앞에서부터 뒤로 쭉 멀어지게 한 여기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경우인데 축소원금법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참담한 광경을 더 적나라하게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신과 사냥의 신이 쏘아대는 화살에 과연 당할 자가 누가 있었겠습니까? 니오베는 누구냐? 잠깐 이것 좀 소개 좀 하고 넘어갈까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니오베인데요. 니오베는 판팔러스의 딸이자 테이베이 왕 안패윤의 부인이기도 합니다. 결국은 이 두 그림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건 겸손에 대한 이런 얘기이긴 한데 오늘날 터키의 마니사 근처에 위치한 도시의 통치자였죠. 그렇다면 그녀의 자식들이 왜 죽어야만 하는가? 결국은 니오베가 자기 자식들 자랑을 좀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호메니스 일리아데 이렇게 읽어보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테이베이 왕비 니오베는 자신의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겼고요. 특히 자신의 14명인데 이것도 참 짝수를 잘 맞췄어요. 아들 7, 딸 7 해가지고 14명. 14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특히 특별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니오베는 사람들이 레토, 레토는 그리스어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게 움직이는 것, 이 원어가 그건데 레토 여신을 분노를 하게 만들죠. 그래서 레토 여신은 겸손함을 상징을 하는 것이고 니오베는 자랑을 하고 있는 둘의 대립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인데 레토 여신은 겸손함을 상징을 기리는 의식을 하는 것을 목격을 하자 니오베가 거기서 레토를 험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식이 14이나 되는 자식이 둘밖에 없는 레토보다 뛰어나다고 자랑을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의 명을 받은 자매 아폴로는 아르테미스는 딸들을 니오베의 아들과 딸들을 서로 나눠서 환살로 싸워 죽입니다. 일리아스에 의하면 니오베의 자식들은 열흘 동안이나 무덤 없이 버려졌다고 합니다. 결국은 겸손에 대한 사전 경고이기도 한데요. 아폴로와 그 아르테미스를 불쾌하게 했죠. 그래서 니오베의 아이들이 죽음을 당했고요. 그들의 아버지 남피오는 왕이었는데 남피오는 결국 슬픔에 빠져서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혹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사살했다라는 것도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호메로스 걸 가지고 오비디우스가 쓴 변신 이야기에 의해서도 이야기가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6세기서부터 17세기, 18세기까지 이러한 경우에 작품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거에 관계된 것, 즉 페스트와 미술에 관계된 것을 다른 작품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에 대한 것들이 니콜라우스 푸생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긴 하는데 조금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니콜라우스 푸생은 프랑스 작가였는데 로마로 이주를 해서 로마에서 활동을 하는 작가이기는 하죠.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이야 여행을 못 가시겠지만 프랑스 파리에 가서 루브르 박물관에 들어가시게 되면 관이 한 두 개 정도가 되는데요. 전시장이 거기에 작품이 다 붙어있는 게 니콜라우스 푸생 작품입니다. 니콜라우스 푸생이 이태리에서 작품을 하면서 그걸 파리로 보낸 거고 파리에 사람들이 소장을 하면서 나중에 박물관에 들어와게 된 경우이긴 한데요. 지금 작품을 보시고 계시는데 니콜라우스 푸생은 이것도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죠. 전염병에 의해 공격받는 아스도네이 필리스티아 민족들인데요. 필리스티아라고 하면 현재 지중해 테라비브 이스라엘이죠. 테라비브 남쪽을 말하고 있고요. 원래는 팔레스타인의 유래가 되기도 합니다. 프랑스 한번 세부적으로 좀 볼까요? 지금 화면이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잘라서 보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이게 전체 화면이고요. 좌측과 우측으로 좀 나눠놨고 여기에서는 지금 사람들, 여기 이 부분들입니다. 여기 부분들인 거고 여기는 이제 육장의 부분들을 좀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마 좀 보시게 되면 참혹하다고 볼 수 있는 거 여기일 겁니다. 여기에요. 엄마가 누워있고 아기가 엄마 젖을 빨다가 탁 튀어나오게 되는 이런 장면이기는 한데요. 이 그림은 미술사에서는 기적이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 그림이 구약에 나오는 사무엘의 이야기를 못봤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니콜라우스 푸생은 1629년부터 1631년까지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전염병을 자기가 경험을 한 것을 여기에 정확하게 묘사했다고 합니다. 이 아스톤 요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좀 다른 작품을 좀 보면은 넘어가면서 좀 할까요? 네. 지금 요거 다른 요거 좀 보고 있는데 요기 장면이죠. 요기 장면 결국은 전염병에 걸린 사람이 아기한테 모유수료를 했었을 때 아기도 전염병에 옮기게 되거든요. 그것까지도 이제는 니콜라우스 푸생은 확인을 한 거였었죠. 그래서 지금 닥 뛰면서 하늘을 좀 쳐다보고 있고 여기서는 이 사람은 아기를 지금 구원을 하려고 구출을 하려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들인데 물론 니콜라우스의 그림은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있기는 해요. 색깔을 파란색과 노란색을 섞어가면서 좌우축으로 해서 리듬을 계속 만들어줘서 그간 미술사에서는 니콜라우스 푸생을 드로잉의 천재라고 하고요. 17세기, 18세기 때 미술대학이 설립이 될 때 니콜라우스 푸생의 이 작품이 교본으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드로잉이라는 과목이 미대 안에 교과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해요. 이거 아마 작품을 좀 보시게 되면 조금 어둡다는 생각이 많이 드실 거고요. 그리고 딱딱하다는 생각이 들 것이고 좌측과 우측으로 해서 화면을 길게 좀 뽑기 위해서 대각선 구도로 좀 잡죠. 대각선 구도로. 그렇다는 얘기는 화면을 길게 보여주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페스토, 페스트에 대한 것 얘기가 신화에서 나온 그런 경우인데 그러면 메인게임으로 들어와서 전쟁이 어떻게 지나갔는가에 대한 것 그것을 이탈리아 베니스 화가인 티에플로 작품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미술가 티에플로는 트로이의 전쟁의 핵심이 되는 트로이의 목마를 주제를 가지고 두 개의 작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왼쪽은 지금 트로이 목마를 만드는 장면들이고요. 오른쪽은 만드는 트로이 목마를 트로이 안으로 끌고 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이제 색깔을 칠한 것이 굉장히 가볍게 칠해져가지고 역동성은 갖고 있지만 미완성된 느낌을 좀 많이 받기는 한데 그 이유는 이 작품은 오리지널 작품을 그리기 위한 밑그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습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의 습작은 오리지널 작품을 준비 단계로 보이게 있는 형상과 붓질이 좀 날라다닌 듯한 느낌이 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포인트를 주는 것은 파란색과 빨간색을 포인트를 둬가지고 화면 안에 우리 보는 사람으로 알고 끌어들이는 게 그쪽으로 배우기는 하죠. 그리스 군대가 10년 동안 포위한 고대도시 트로이의 몰락을 담은 신화의 핵심이죠. 아시다시피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제3권에 나오는 전쟁의 종말을 역동적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스인들의 병력을 숨길 수 있는 거대한 목마 나무로 만든 이 말은 트로이에서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신의 선물로 믿고 이걸 도시로 가져오고 있는 장면을 오른쪽 작품에서 보고 계시는 거고요. 어둠의 뒤에서 그리스 병자들은 은신처를 떠나 트로이를 장악을 하게 된 경우죠. 그렇듯 이 두 작품은 문헌과 비교해도 그다지 다르지가 않습니다. 단지 문헌에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두고선 읽어가면서 머릿속에 상상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서사적인 이야기를 시간적으로 읽어나가야 되지만 작품은 한 눈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죠. 티에폴로는 목마를 제작하는 모습 그 다음에 이미지 이걸 가지고 그 다음에 트로이 목마를 끌고 성으로 이동하는 장면 이건데요. 세 번째 작품도 있기는 한데 세 번째 작품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의해서 세 번째 작품까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파리의 개인이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1760년경에 그린 이 장면은 완성된 그림이 아닌 스케치죠. 티에폴로의 유연한 분들님이 뛰어나고요. 색상이 두껍게 칠하지 않고 얇게 칠했죠. 그래서 다소간 서두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화면 속 인물들의 얼굴과 옷과 같은 세부사항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여전히 두 장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사람에게 감정을 동요시켜주고 있다라는 것 인건데요. 이 두 점의 스케치는 티에폴로가 독일의 남부도시인 유르츠부르크에서 베니스로 돌아온 직후에 제작이 된 겁니다. 그곳에서 그는 프레스코화 시리즈에 제작에 참여했었던 그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지금 생생하게 마치 우리가 고대 그리스 로마 때 그리스 시대 때 트로이 전쟁에서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걸 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결국 목마를 가지고 들어왔고 축제를 벌이고 그러자 밤에 목마를 열고 병사들이 뛰쳐나와서 30명의 성에 붕대죠. 그래서 일행과 합류해서 트로이 성문을 열고 대기하고 있던 그리스 구를 입성을 시켜가지고 트로이 성을 함락을 시켰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떻게 벌어질까요? 트로이가 함락이 되죠. 물론 거기서 아킬레우스는 화살에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는 슬픔과 같이 있는 그런 장면이긴 한데 그러면 트로이를 갖다가 물락을 시켰었을 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불을 또 질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작품이 지금 보고 계시는 바로키 바로키가 그린 트로이가 물락을 대고 인해서 트로이에서 탈출을 하고 있는 아이네스 아이네스는 로마의 창립자죠. 창설자로 나오게 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로마로 넘어오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요. 물론 이 작품은 매너리즘과 바로크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래서 화면이 어딘지 모르게 사람과 사람을 연결을 시켰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원근법을 갖다가 조금 왜곡을 시켜놓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요. 여기 세부에 보면 거기에 이제는 탈출을 하면서 꼭 가지고 가야 될 물건들 그 물건들에 대해서 한 여성이 손을 잡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인데요. 트로이에서 탈출하는 아이에나스 트로이가 함락되자 탈출하는 장면을 이 작품을 담았는데요. 우리의 단군신화 하고도 닮았습니다. 아이에나스는 로마식으로 아이네아스라고 해서 이야기라는 얘기죠. 로마의 건국신화에서도 나오는 그런 거고요. 라틴어로 된 로마의 용비요천가와도 같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단군신화가 있어서 단군이 하늘과 땅의 관계를 묶으셔가지고 하늘을 열어시고 거기에 이제 곰과 호랑이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로마에서도 아이에나스가 자기들에게 로마 건국의 아버지로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는 로마 건국의 아버지 뿌리를 아버지로서 뿌리를 내린 트로이의 영웅 아이에나스 그는 폐망한 트로이의 왕족 아이네아스와 그의 추종자들이 이탈리아까지 와서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 이다라고 해서 거룩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사이트를 들여다보니까 우리 대구에서도 팔공산 비로봉 정상에서 개천절을 기념하는 개천대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즉 하늘이 열린 날을 기념을 하는 경우죠. 4349년 10월 3일날 대구 팔공산 에서도 열린다고 합니다. 어찌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호메로스를 기반으로 한 신화 이야기는 트로이를 침몰시키고 서쪽으로 여행한 아이에나스에 이야기를 담원했죠.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군이 목마에서 나와 트로이 성을 함락시키기 전 어머니 아프로디테는 아이네이아스에게 트로이 성이 함락될 것이니 그 전에 트로이에서 도망치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의 충고대로 가족들과 함께 트로이에서 빠져나왔는데 하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어깨에 맸죠. 그리고 또 자식을 곁에 뒀죠. 반면에 여성하고는 거리를 두고 있죠. 그렇듯이 이 과정에서 아내 크사우스는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 안키세스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의 아들 아스카니우스와 함께 물타는 트로이에서 탈출을 하는데 성공을 하죠. 하지만 분행히도 오른쪽 그림에서 보고 있듯이 그의 아내 크세우나스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트로이의 장수 아이네이아스가 아킬레스와의 전투에서 패하고 트로이에서 도망갈 때 신들은 그에게 신탁을 내렸다고 합니다. 트로이 함락 후 생존자들을 이끌 운명이니 너는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후 자신의 부하들과 함께 새로운 땅을 찾아 모험을 떠나면서 다양한 경험담 체험담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빠져나와 가지고서는 시칠리아를 통해가지고 로마로 오는 그런 얘기 이런 것들이긴 한데 이때 이제 제우스가 도와주는 그런 경우를 하죠. 그래서 제우스가 헤르메스를 보내서 이탈리아로 가서 새 나라를 세워라 라고 말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이네이아스는 카르타구에서 떠나고 그 외부엔 거기서 다시 또 다른 여성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그러고 나서 그 여자도 두고 결국은 라티눔 이라가지고 로마죠. 로마로 들어와서 라티눔의 왕 라티우니스의 딸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딸인 리비니아는 푸르누스와 결혼을 하기로 했으나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왕은 꿈에서 죽은 아버지가 나타나 라비니아와 결혼할 사람은 면 곳에서 오니까 이 결혼을 통해 온 세계를 정복할 민족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해서 성사된 결혼이라고 합니다. 미리 정약결혼을 하기로 했다가 그걸 파원을 시켜놨기 때문에 결국은 결혼을 믿었던 그 남성의 입장에서는 문제가 생겼던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라이네이사하고 결두를 하게 됩니다. 결혼하기로 약속한 푸르누스가 라이네아스와 전투를 벌이게 되죠. 여기서 질투의 여신 헤라가 또 돕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헤라는 라이네아스의 어머니 아프로디테에게 황금사자를 빼앗긴 데에 복수를 하는 거죠. 그래서 라이네아스가 전투해서 결국은 이기는데요. 라이네아스는 그를 살려주려고 했는데 보니까 푸르누스의 어깨에 메고 있는 어깨띠가 결국은 자기를 배신한 자들 그래서 그거를 보고 분노를 해가지고 푸르누스를 죽이고 최후의 승리자로 나오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로이 전쟁에 대한 거 역병 그렇죠.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두 개의 작품을 좀 보고 그러고 나서 포메루스가 어떻게 예술가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고 계신 거는 아담 엘스하이머 오른쪽은 잘 아시다시피 렘브란트 두 개의 작품을 보고 계시는데요. 율다다의 작품이 굉장히 어둡죠. 어두운 광경 속에서 앞에 빛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야측 상단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 뒤로 해서 또 다시 또 멀어져서 뒤에서 지금 불이 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는 가운데 아담 엘스하이머 이 작품은 17세기 독일의 마로크의 화가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결국은 트로이 화제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일단 이게 작품의 크기가 30에서 50cm예요. 그리고 회화를 그린 게 아니라 구리판에다가 그린 그래서 이거를 그릴 때 그 사람은 돋보기를 사용을 해서 구리판에다가 미니어처와 같은 작은 이미지를 미세하게 그린 인물로 알려진 인물인데요. 화면 속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내용은 참혹한 이야기 있지만 멀리서 떨어져서 왔었을 때는 로맨틱한 분위기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그림의 부분적 구성이 결국은 흐트러진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경우인데 빛이 방향을 주무르내서 우리 시선이 빛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전경의 빛이 아래에서 위로 비추면서 후경으로 흐러지는 효과 이 효과는 화면 전체를 유기적으로 이끌어내고요. 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시간마저 공간 속으로 들어오게끔 유도를 하기도 합니다. 아담 아담 엘스하이머가 야간 풍경을 어둠과 밝음의 대조로 극적으로 전달을 한 반면에 렘브란트는 여기 한 발짝 더 들어가 공간 빛으로 미술사에서 복보적인 자리를 잡은 작가이긴 하죠. 아담의 경우 빛이 출현한 방향이 정확한 반면 다시 볼까요 빛이 들어오는 방향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왔으니까 당연히 정확하게 보이는데 정확한 반면 즉 외부에서 화면 안으로 들어오는 빛이 정확해 평면 속의 공간감을 실제처럼 전달을 하는 반면에 렘브란트는 빛의 출현과 방향이 화면 안으로 발생을 하고 한 곳으로 초점을 맞추어 화면이 다른 부분은 어둡게 처리를 해서 이 분위기가 매우 독특합니다. 이것을 미술사에서는 공간빛이라고 하는데요. 영국에서 렘브란트에 관한 영화를 제작을 하다가 이 때문에 실패로 끝나기도 했다라고 할 정도로 현대과학으로도 풀어낼 수 없는 공간빛이 기도 합니다. 인공적으로 화면의 빛을 연출할 수도 없고요. 기술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이기도 한데 물론 컴퓨터로 가능해진 어느 날 그에 관한 영화 기대해 볼만 하기도 합니다. 렘브란트는 가장 중요하고 잘 알려진 네덜란드 바라코 예술가 중 한 명인데요. 네덜란드가 정치적 경제적 예술적 전성기를 경험했던 황금시대에 활동을 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의 그림 가운데 보시게 되면 한 남성이 모자를 쓰고 있고 두상 위에다가 오른손을 올려놓고 있고요. 한 손은 또 어깨에다가 손을 대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어두운 배경에 한 인물이 두상 조각에 손을 넘고 생각에 빠져있는 모습을 드렸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누구냐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가 초기의 서사시인 두상 조각 호메로스인데요. 호메로스의 흉상에 신종하게 손을 얻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알렉산더 대왕의 이미지가 새겨진 메달 지금 보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면 여기 지금 자꾸 여기 있는 건데요. 여기 있는 것이 그걸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르친 알렉산더 대왕의 이미지가 새겨진 메달이 금세 사슬에 매달려 있습니다. 플라톤과 달리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적인 가치 무게를 두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눈썹과 눈에 드려진 그림자는 결국은 사려 깊음을 안시 하고 있는데 그가 만지는 물체는 물질적 세계와 정신적 세계를 모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시칠리아의 달리아 시칠리아 수직가 안토니오 루포를 위해 제작이 되었는데 렘브란티의 가장 위대한 작품 중 하나 이기도 합니다. 그렇듯 고대 철학자는 서있는 자세고요. 그 다음에 정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4분의 3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퍽수염이 가득한 노인이고요. 검은 민소매 조끼를 입고 넓은 흰색 그 거대한 주름진 소매는 어깨에서 팔뚝까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고대의 철학자는 이마를 가리고는 납작하고 넓은 창의 모자를 머리에 쓰고 있고요. 그의 강한 코 광대뼈와 어둡고 생각에 빠진 눈은 황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머리를 숙인 상태에서 그는 오른손을 형상 머리에 올려놓았고요. 그것은 붉은 악센트가 있는 흑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리석을 인간의 피부와 혼합된 것 같이 보인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상은 처음에 우리가 영국에 있는 것과 파리 루브리에 있는 걸 두 개 봤듯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로 유명한 고대 저사시인 호메로스 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 화면은 고대인 두 명이 동석을 했죠. 한 명은 사람으로 한 명은 기념 조각생으로 해서 한 화면에 함께 했습니다. 이 작품을 조금 더 들어가서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왼손이 새끼손가락에 반짝이는 지금 아마 보이실 텐데 여기 반짝이는 반지도 보이고 계시죠? 반짝이는 금반지가 있고 왼손은 허리에 얹었습니다. 그는 가슴에 대각선으로 매달려있는 무거운 금사슬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보이는데 매달이 부착되어 있는 황금사슬 이것을 렘브란트는 그릴 때 두껍게 칠합니다. 임파스토라고 그러죠. 대화에서 얘기하는 두껍게 칠해 가지고서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감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나온 그래서 그림의 배경은 화면에 그림의 배경은 짙은 갈색 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왼쪽에는 화면 왼쪽 뒤에는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책이 이렇게 쌓여있어요. 책이 책들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책들과 형상 뒤에 있는 테이블에는 안경이 살짝 놓여있는데 맹인 시인의 의미는 아리스토텔레스가 편집을 담당했던 유산을 읽음으로써 드러난다 라고 합니다. 렘브란트의 캔버스는 원래는 이것보다 컸는데 조금 잘렸습니다. 이 작품은 제목 없이 계속 전달 전해지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 제목을 여러가지로 정했는데 그중 하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호모의 흉상을 보고 있다 라고도 불렸다고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흉상을 보지 않고 있는데 손만 올리고 있죠. 그의 시선은 특정한 대상을 향하지 않고 오히려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호모의 흉상을 보다 라는 작품 제목이 적합하지 않다 라고도 해서 바뀐 경우입니다. 철학자의 시선을 고려하면 흉상과 확실히 관련이 있어 보이죠. 눈먼 노인처럼 아리스토텔레스는 얼굴의 특징을 만지지 않고 오히려 뒤로 물러난 표정으로 머리 뒤쪽을 만지게 되는 그럼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철학자와 시인의 연결은 왼쪽에 위에 옅은 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렘브란트의 그림에는 암호화된 형태는 고대 그리스 출신의 세 번째 중요한 인물도 있는데요. 이것이 누구냐? 귀중한 가운이죠. 왼손에 반지 어깨에 매달린 금사슬 화려함의 상징을 나타내는 지위를 상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때때로 왕자로서 가르쳤던 알렉산더 대왕을 암시를 하고 있죠. 매달의 양식화된 이미지는 알렉산더 자신을 의미하지만 여기서 로마의 작가 플루타르크는 알렉산더의 전기에서 젊은 왕의 아들이 포메로스를 너무 좋아해서 빌리아드가 항상 그의 베개에 두고 자기 전에 항상 읽었다고 합니다. 이런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해 확인이 되었고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어렸을 때 그것으로부터 전쟁의 예술을 배웠다고도 합니다. 렘브란트 하게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인간의 인체에 대한 신비 그걸 실제 불가능한 재현이 불가능한 공간 배수로 얘기를 하는데 렘브란트 그림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 착용한 황금사슬 해서 체임을 모두 하나로 결합시키기도 했는데 이것이 결국은 바르코 시대를 넘어 현재까지 유용해졌고요. 그것에 대한 렘브란트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도 의학계에서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 렘브란트가 그린 디콜라스 튈포 박사의 해부학 강의 이고요. 오른쪽 거는 하겐스 독일 프랑크 하이델베리크의 의대 교수였었죠. 의대 교수가 인간의 죽은 시체를 구입을 해서 그걸 가지고 인체 신비전을 전시를 했었던 그런 분이었고 국내에서도 아마 전시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런던에서 해부학 강의를 할 때 렘브란트의 왼쪽에 있는 작품 그걸 뒤에다가 영상으로 쏘고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겐스 두 개를 보고 있는 건데 하겐스의 인체 신비전지는 2003년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된 바가 있죠. 렘브란트의 미술작품과 하겐스의 전시는 다를 수밖에 없기는 합니다. 미술관에 소장된 렘브란트의 작품은 공간빛이 미술사의 자리를 한다면에 하겐스의 전시는 사회적 문제도 불러올 수밖에 없겠죠. 전염병과 미술 우리가 처음에 시작을 한 것은 역병 전염병 아킬레우스의 분노 이렇게 좀 봤었는데 이거는 결국은 인간의 문제이기는 하죠. 이것을 미술에서는 미적 평가의 기준이 변하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고요. 여기에 렘브란트는 우리에게 독특한 미적 가치를 전달해주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인체부가 렘브란트하게 공식화 되었다고 한다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를 중심으로 신화의 주제와 역사적 인물이 공중케 하는 능력은 오로지 렘브란트 즉 미술가에게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하겐스의 인체의 신비전 세부적으로 다른 장면들을 보고 있고요. 왼쪽 것은 우리나라에서 전시가 됐었던 장면인데 국가별로 전시할 때 인간의 인체에 대한 전시품들이 달라지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듯 호메로스의 일리아두는 우리에게 역병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걸 가지고 아킬레우스를 영웅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오늘 강연의 문을 여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기술 제품에서 몇 개를 좀 살펴봤는데 그리스 사령관 아가멘룸과 불화로 불거진 전염병 비록 신화적 이야기 이기는 하지만 발굴된 유적과 문헌을 통해 읽는 신화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서도 이어 달리기도 합니다. 지금 유물을 보게 되면 두 개를 보고 계시는데 아가멘논과 체스를 두고 있는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의 전쟁에 참여했었던 사람들이죠.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신 건 미케네 유적에서 발굴된 것이었고 빛이 1550년에서 1500년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도자기 항아리에 그려진 그림인 건데 지금 둘이 장기를 두고 있고 한쪽 다리를 앞으로 빼고 있죠. 측면을 보고 바라보는 장면이고 밑에서 위로 바라보는 장면이긴 한데 도자기의 크기는 61cm 아킬레우스와 아이아스는 사촌 지간입니다. 그리고 트로이 전쟁에 함께 참여한 인물들이 하죠. 사촌끼리 장기를 두는 모습을 도자기에 그렸는데 측면에서 바라본 두 남자 고개를 아래로 떨구고 있고요. 한쪽 발은 구부리고 앉아서 평화롭게 놀이에 빠져 있습니다. 원근법 밑에서 위로 바라보고 있는 축소 원근법 을 쓰고 경우 이긴 한데 아이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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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대한 이야기를 넘어가면 트로이 전쟁에서도 나오지만 결국은 아가멤논 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할 때 거기서 굉장히 최고가 큰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 사람이 아이아스 그래서 그는 최고가 크고 힘이 장사였다고 합니다. 아가멤논 의 장수들 가운데서 아킬레우스는 아킬레우스 그 다음으로 뛰어난 무장이었다고 하는데 의도 결국은 헤파이토스가 만들어진 커다란 망치를 들고 싸운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적장 헥트로하고 헥트로하고 싸워가지고 무승부를 겨루게 되는 이것이 일리아스 제7권에서 다루어져 있고요. 7권에서 이제 다루곤 하는데 결국 승부가 결말이 나지 않죠.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여기에 나타나서 결국은 죽이게 되는 그런 경우인데 아이아스가 아킬레우스하고 사촌 관계이기 때문에 아킬레우스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유물을 갖기로 했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도 사망을 하게 됐고 그 사망을 하모린 해서 꽃이 나오게 된 것 히아신스라고 하죠. 그래서 한송이 히아신스로 표현하게 된 그런 경우 그거를 좀 보고 있고요. 아킬레우스 도자기의 고대 그리스 시대 때 이런 경우인데 아킬레우스라는 원래 단어가 슬픔을 가리키는 아코스와 사람들의 물이 국가 등을 가리키는 라오스과 합쳐진 단어입니다. 무슨 얘기냐 사람들의 슬픔을 뜻한 단어죠. 우리가 서사시에서는 영웅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는 아킬레우스는 테티스하고 펠레우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고요.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아기를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에다가 물을 딱 빠뜨렸는데 발을 잡고 있다 보니까 발만 빠지지 않아서 나중에 아킬레우스권 이라고 해서 우리 의학적으로도 쓰고 있는 그런 단어 이기도 합니다만 그가 전쟁에 참여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과 그 자신도 요절에서 고향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에게 슬픔을 안겨줬기 때문에 결국은 이름을 아킬레우스에서 사람들의 슬픔이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킬레우스가 태어나자 테티스는 자식을 불사신으로 만들기 위해서 승을 흐르는 스틱스 강에 담가서 무적으로 만들었지만 결국은 발꿈치를 잡고 강에 담갔기 때문에 발꿈치가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서 죽은 그런 경우죠. 요거 장면을 좀 보고 넘어가기도 할까요? 요게 결정적인 사건인 건데 여기 건축물이 아치 형태가 있고요. 그 밑에 지금 세 사람이 있고 이 한 사람이 앞으로 튀어나고 있는 사람 머리를 잡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는 칼을 들고 뽑으려고 그랬더니 뒤에서 나이 드신 분이 뒤로 물러서서 보고 있는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분쟁입니다. 그거에 대한 그림을 보고 계시는 그런 경우인데요. 투레이전쟁은 영화로도 자주 상영이 되었고 배우 중에서는 지금 보고 계신 브래드 피트가 유명한 영화배우로 출연을 한 그런 경우죠. 아킬레우스가 분노한 모습을 담은 그림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것에 대한 분노한 아킬레우스가 검을 뽑아 아가멤논을 죽이려고 하죠. 이건 프레스코로 그려진 그림인 건데 이때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네르바 라틴어로 얘기해요. 미네르바가 아킬레우스의 분노를 잠재우죠. 그의 얼굴 표정을 보게 되면 얼굴 표정을 보면 분노에 가득 차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가멤논은 왼쪽에서 망토로 뒤집어 씌우고 자신을 보호하려는 듯 뒤에서 살짝 멀어져 있습니다. 이 프레스코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결국은 화면은 굉장히 밝고 연하게 칠해져 있는데 거기에 중심이 되고 있는 세 인물 그 중에서 한 인물을 우리를 바라보게끔 그려놨고요. 얼굴을 위로 올려가지고 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려냈죠. 이게 이제 아킬레우스가 되는데 그렇듯 트로이 전쟁에서 영웅으로 나온 아킬레우스를 갖다가 지금 한 화면 속에서 같이 세 명을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일리아스에서 아킬레우스가 썼던 무장에는 펠리오산의 물풀의 나무 하고 창 그 다음에 두 불사의 말이 끄는 천사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천사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아킬레우스의 방패와 갑옷도 부분적으로만 보여지고 있는 물론 방패와 무기도 대장장인 해파이토스가 만들어준 그런 경우 이기도 합니다. 이 칼을 지금 쥐고 있는 이 손을 지금 보시게 되면 좌측과 우측 손을 지금 두고 있는 건데 한쪽 손을 뒤로 물러나게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부담감이 없이 보여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인체에 대한 연구를 한 작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고대 그리스 트로이 전쟁 이것을 우리가 그림 속에서 전염병과 전쟁에 관계된 걸 좀 봤고요. 조금 이렇게 점프를 좀 해서 중세 때 흑사병이 패스트 흑사병이 전 세계를 실게 된 그런 경우인데 이것도 결국은 전쟁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몽고 작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아랍어로 이렇게 써있기는 한데 여기에 지금 성이 있죠. 성안에 병사들이 있고 여기에 투척기가 있고 투척기에 사람들이 올라와 있고 밑에서는 지금 화살을 쏘고 있는 장면들 이걸 보고 있는 건데 사실 서구와 비교를 해서 동양 몽고 중국을 포함을 해서 이러한 전쟁에 대한 것들은 화가들 혹은 예술가들이 위해서 작품 제작된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단지 이렇게 사파로 돼서 남은 기록물들이 있기는 한 건데 투척기로 사람을 던지는 즉 죽은 사람들 이죠. 전염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을 투척기로 해서 도시로 집어던진 투척을 해서 던진 그런 경우 였는데 그것에 대한 작품은 너무 잔인해서 보여주는 게 옳지 않다 라고 해서 갖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몽고의 카파전쟁 이라고 하는데 1347년도 에 일어난 전쟁이죠. 크림반도 라고 해서 크림반도 는 연안에 위치한 반도를 말하고요. 2014년부터 러시아가 시료로 지배를 하고 있는 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를 영토로 보고 있습니다. 카파전쟁은 인류에게 재앙인 흑사병이 창궐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염병 역사학자 올레 베네딕트에 따르면 1346년 가을 타타르족 몽골족이 지금의 크림반도 페오도시아에 해당하는 카파 지역에 침입했을 때 흑사병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라고 합니다. 타타르족은 성을 포기하고 부석기를 이용해 전염병에 감염된 시체들을 카파 성내로 날려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를 감염시킨 케이스가 되는데요. 이때 카파 성내에는 상거래를 위해 수백명의 이탈리아 상인들이 머물고 있었고요. 그들이 몸이 되어서 이탈리아 상인들이 다시 고향으로 배를 타고 고향을 하죠. 이렇게 해서 전염병이 옮기게 된 경우입니다. 1347년 7월 초가 되면 흑사평은 전유럽으로 퍼지게 되는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나오게 된 경우인데요. 이게 바로 몽골 진기스칸의 군대에서 사용한 투석기 지금 몽고 박물관에 있는 그런 경우고요. 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나 성을 공격할 때 사용을 했었던 오른쪽 건은 서구에서 트레비세지라고 해서 중세 때 발명된 공성병기 투석기 일종이기도 합니다. 몽골군은 페스티위에 사망한 병사를 투석기로 통해 성안으로 던졌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생물학전이 되겠죠. 일류 최초의 생물학전 일종의 생물학전이 1347년에 시도가 되어온 거죠. 최초의 세균전이기도 하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물학전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페스티윤에 의한 흑사평은 발병 6년 새 당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사망케 이르렀죠. 전쟁 중 벌어진 참사는 무기뿐만이 아니었고요. 화살이나 칼이 아니라 결국은 이러한 페스티윤에 의해서 이뤄진 세균전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경우이긴 한데요. 병연군을 전쟁 무기로 사용한 경우는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일제강전기 때 일제강전기를 일제강전기를 겪은 우리도 우리도 피해를 보았는데요. 1940년 10월 9일 만주에 주둔한 일본군 732부대 거기에 시리시 의무대장은 페스티윤과 이 세균에 감염된 벼룩을 비행기로 중국 잉포지역에 살포를 합니다. 살포를 하고 난 한 달 사이에 49명이 흑사병으로 사망을 했고요. 조선인도 희생을 당했죠. 이렇듯 732부대 인간실업 즉 마르타는 거의 한 3천명을 희생시키면서 세균전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어떨까요? 결국은 일본 천황제 유지 등의 조건으로 1945년 8월 15일 우리에게는 해방을 맞은 그런 경우인데 아직도 일본은 과거 역사의 문제로 남아있게 된 그런 경우이긴 한데요. 이렇게 퍼지다 보니까 결국은 유럽 전역에서 이것에 대한 죽음의 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만 번에 봤었던 바도 모리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요. 1334년 몽골 제국에서 발생한 흑사평이 1347년 몽골군이 크림반도 항구도시를 공격하면서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그래서 제노바에 입항한 이탈리아 상해를 통해 유럽으로 나갔고 중세 온난기에 이루어진 인구 증가 도시 발달과 교육 확대가 흑사병을 더 확산시키기도 했습니다. 파리, 런던, 독일까지 해가지고 쭉 퍼져나가는 일구가 절반으로 줄어들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이러한 떼지금의 원인을 몰랐던 사람들은 신이 내린 벌이라고 믿었고 속죄의 의미로 자신의 몸에 채찍질을 했고 교회와 교회에 함께 모여 참여하는 과정에서 흑사병은 더 퍼져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된 종교적 신념이 흑사병 확산에 더 적합한 환경을 제공한 것이었죠. 종세 권력자들은 희생양으로 삼을만한 희생양을 찾아낸 거고 형벌을 쳐 했는데 이 형벌에서 결국은 잘못된 믿음과 왜곡된 신념으로 인해서 유대인이 많이 확살이 되죠. 집단 광기가 이루어진 그런 경우 사로잡힌 군중들이 유대인을 결국은 집단으로 확살하기에 다뤘고 이때 종교재판으로 20만 명에서 50만 명의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전염병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겠죠. 네. 이것이 19세기까지 계속 이어져서 유럽에서는 패스트가 산발적으로 유행을 하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흑사병이란 결국은 1345년부터 1840년까지 전 세계를 휩쓸어간 유라시아 대륙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는 범유행의 병으로서 결국은 기근까지 이뤄서 사람의 목숨을 아사간 이것이 1700년대까지 계속 산발적으로 발생해서 나옵니다. 이걸 갖다가 대흑사병이라고 불렀고요. 그래서 이러한 흑사병은 사회구조를 붕괴시킬 정도로 복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죠. 물론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비평을 했을 때 흑사병 기간 동안 일어난 학살들은 마녀사냥처럼 흑사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사회적 소수자들의 전개한 희생적인 폭력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흑사병의 창궐은 삶에 대한 태도도 바꾸어 지금 이 순간을 즐기자라는 쾌락주의도 낳게 됐고요. 지난번 강연 때 언급했던 보카치오의 데카메론에서도 이것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흑사병은 유럽인들의 종교적인 사고에서 영향을 주었고 일부 사람들은 하느님이 흑사병으로 심판하는 고행을 함으로써 죄를 씻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다니기도 하라고 합니다. 물론 흑사병이란 이름은 몽골 전쟁 카파 전쟁에서 불러진 이름이 아니라 1883년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피부의 혈소침전에 의해 피부가 검게 변한 증상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임상병리학에서 가장 위험한 종류로 다루어졌고요. 흑사병은 세균의 일종인 것이고 감염된 쥐의 혈액을 먹은 벼룩이 사람의 피를 빨면서 병을 옮겨 다니게 된 것이죠. 이것이 14세기 초반에서부터 19세기까지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이런 것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기도 하기는 합니다. 이러저러한 가설에도 불구하고 흑사병이 유럽에 들어온 데에는 비단길과 몽골제국이 관련되어 있는 것만은 분명하고요. 전쟁이란 것은 뗄레아 뗄 수 없는 많은 병과 전쟁은 뗄레아 뗄 수 없는 관계를 맺은 것도 사실입니다. 몽골이 포위공격이 있었던 크림반도 이것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결국은 한국의 우리때로 따지면 고려시대가 될 텐데 한국의 흑사병에 걸려죽은 군인의 시체를 투석기에 담아 도시의 성병 너머로 사용한 것 이것이 19세기까지도 퍼져나오게 된 경우가 됐습니다. 당시 이탈리아 제노바의 교육소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교육소 사람들 중 일부가 시칠리아로 흑사병을 옮겼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퍼져나갈지를 가늠하기 조차도 어려웠었던 경우죠. 물론 이러한 것들은 지금은 더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겠죠. 비행기라는 것도 있었고요. 배라는 것도 있고 자동차도 있긴 그런데 그 당시 때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은 결국은 해운경류였죠. 대량의 상품을 또 운송을 할 수 있었고 그렇듯 전염병이 내륙교통 경로를 통하는 것보다 한 항구에서 다른 항구로 해안을 따라 훨씬 빠르게 퍼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패스트와 끊임없는 재앙들이 목숨을 토래를 했었을 때 그때 지금 두 개 하나는 페트브로엘 네덜란드 작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있고요 한쪽은 지금 사파인데요 파울 피루스 로마의 부리의사라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TV에서도 좀 보실 텐데 이탈리아 베니시에서 축제를 할 때 가발을 쓰고 가면을 쓰고 나온 장면들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기도 한 겁니다. 지금 페트브로엘 왼쪽은 왼쪽의 피트브로엘 역병에 관한 사건을 담은 그림이고요. 이것은 은유의 두 번째 강연 은유를 다뤘을 때도 언급했던 작가이기도 한 건데요. 오른쪽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판화 작품입니다. 14세기 패스트 유행은 유럽사에서 종교사 사회사 경제사에서 큰 영향을 미친 그런 경우고 1350년대 유럽의 문화는 흑사병의 영향으로 매우 의무를 했었죠. 문화의 곳곳에서 염세주의 영향이 드러나셨고요. 당시 사람들은 역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신의 심판으로 받아들였고 당시 민간에서는 흑사병 의사인 박터 슈나벨 폰 롬 이라고 해서 로마 출신의 부리 가면 박사라고 하는 이것이 대유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흑사병 환자의 집을 방문하면 환자는 죽음을 죽는다 라는 속설에서 나온 겁니다. 닥터 슈나벨은 세부리 가면을 쓰고 긴 검은 겉옷을 입고 검은 모자를 쓴 채 지팡이를 진 모습으로 묘사되곤 했는데요. 패스트 의사죠. 일명 로마의 부리 의사에 얽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럽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전염병 이것이고요. 유럽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는 흑사병 이었고 이게 14시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전염병 의사들을 각 국가에서 고용을 합니다. 그들은 특별한 특권을 받았다고 합니다. 치료법을 찾기 위해 인간의 신체를 해부할 수 있는 그런 번안까지도 받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는 것도 보통 의사보다 4배 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자들이 늘어나다가 보니까 수요가 급증해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1348년 이탈리아의 도시 무르비에 또는 마티에 포안첼로 1년에 50플론 의사급여 이것이 일반 의사의 4배를 주고 고용할 정도 이런 경우인데 오른쪽에서 보고 계시는 코 이렇게 부리로 된 거 그 안에다가 향을 집어넣습니다. 향 이것은 무슨 얘기냐 자기가 숨을 쉴 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을 집어넣는데 어떤 향을 넣느냐 사과향 같은 걸 넣었습니다. 허브백을 코앞에 들고 또 다녔다고 합니다. 이러한 보호용 향기를 넣을 수 있는 코케이스는 언제 나왔냐면 13세기 때 나왔었던 프랑스에서 발란딩 도고요. 이게 무리가면이 개발되어 문원에서 전염병 의사의 특징으로 지금 자리 잡게 되는 물론 그 외모는 그다지 보기 좋은 모습은 아니죠. 판화 작품에서 보고 있듯이 이런 판화도 결국은 인기를 누리게 돼서 출판이 엄청나게 판매를 하게 되는 이것이 19세기의 19세기의 대중의 의식까지 깊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19세기까지 이루어진 경우죠. 사파에서 보듯이 전염병 의사의 옷은 보호복 역할을 하는 왁스 칠을 한 천으로 된 코트를 입었습니다. 천을 그냥 옷을 그려밍긴 게 아니라 왁스를 칠해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게 되는 유리나 장갑 및 지팡이로 만든 두 개의 눈구멍이 있는 브리 마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감염자와의 접촉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현재는 베니스 카니발의 분장으로 자리를 잡았죠. 자 그럼 왼쪽 거 그림을 좀 볼까요? 왼쪽 거 그림 스페인 마드리드 프라드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드 미술관에 소장이 되어 있는 그림이고요. 1562년에 제작이 되었고 크기는 117에서 162 정도 이 안에 수많은 사람들 그려놨습니다. 죽음의 지상의 것을 지상에서 죽음이 일어난다는 시나리오를 아주 적나라하게 풀어낸 경우인데 지금 이쪽에서 보고 계시는 여기 바다죠. 바다에서 배가 침몰이 되고 있는 거 여기서는 지금 불이 나가지고 하늘로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 장면들을 지금 이 부분들입니다. 이 앞에서는 사람들이 사살을 당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서는 지금 해골들이 관을 무기로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장면들을 보고 계시는데요. 또 그쪽 한쪽 구석에 보면 여기에 해골이 패스트병에서 살아난 사람을 끌어다가 목을 치고 있는 장면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지금 여기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고기 잡을 때 투망을 던져서 잡고 있듯이 투망으로 사람들을 통째로 끌고 가고 있는 장면들이고요. 여기서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물에 빠지는 장면들. 그리고 이쪽 측면에 보면 이 장면인데요. 이 장면 식탁 위에는 음식이 놓여있는데 굉장히 간소하게 차려져 있죠. 한 여성은 울부짖으면서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뒤에 십자가로 된 관이죠. 관 뒤에는 해골들이 줄을 섰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몰고 오는 장면에 대한 경우인데요. 여기서 해골 군대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살아있는 사람은 도망치거나 스스로를 방어하려고 하지만 수많은 개별 장면에서 예를 들어 참수형 교수형 바퀴 달린 것 익사 뭐 이런 동물들 그들 위에 올려놓은 것 같은 해골이 희생자를 죽이는 방법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해골은 군중위에 붉은말을 타고 낫을 휘두르고 바르네그론 창이나 도끼를 사용해서 죽이고 있는 이렇듯 군중은 거대한 관처럼 보이는 십자가로 장식된 함정으로 몰려나가고 있는 장면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거를 좀 넘어갈까요? 조금 너무 잔인한 장면이기는 한데 이러다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일반인들에게 죽음에 대한 흑사병에 대한 것이 많이 퍼져나간 것이고 그것이 예술가들에 의해서 다시 재현되는 경우를 보고 계시는 건데 그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작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세 명이 말을 타고 있죠? 세 명이 말을 타고 있고요. 세 명이 해골이 지금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여행을 쭉 떠나면서 길에서 이 세 명의 해골을 만난 장면들이에요. 그러자 여기에 세 명이 살아있는 자들이 해골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장면이기는 한데 이거를 읽어보면 말을 타고 가던 세 명이 해골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의 주제는 세 명의 산자와 세 명의 죽은 자입니다. 세 명의 산자와 세 명의 죽은 자. 이것이 13세기부터 퍼져나가서 17세기까지 이뤄진 그런 설아가 되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세 명의 귀족이 어느 날 들판에서 말을 타고 달리다가 세 구의 해골과 만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골들이 자신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는 살아있는 사람 즉 귀족들에게 말을 건넘으로써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요. 잠시 후 귀족들은 해골들에게 누구시냐고 물으며 그들에게 알려달라고 가르침을 청합니다. 해골들은 귀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도 과거에는 당신들과 같았고 당신들도 머지않아 우리처럼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주제는 물론 미술에서는 처음에는 벽파에서 나왔었다가 이것이 사파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설교할 때나 혹은 종교의 기관들이 이걸 가지고서는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서에서도 들어왔었던 그런 경우인데 무슨 얘기냐 결국은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알 수가 없고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일깨우는 조제이기도 하죠. 이러한 표현은 지난 강연 때 제가 잠깐 언급했던 바도모리에서 나온 이야기도 합니다. 바도모리의 시를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나는 죽으러 간다네 죽는다는 것은 확실하다네 죽음보다 더 확실한 것은 나네 다만 시간이 언제일지 불확실 뿐이라네 나는 죽으러 간다네 이 시는 서울대학교의 중세 르네상스 연구소에서 번역을 해서 나온 것 그거를 제가 인용을 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이렇듯이 흑사병은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14세기의 지금의 유럽이죠. 유럽에서 발생이 돼서 7500만명에서 수많은 그 넘는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인류사상 최악의 유행병이었죠. 이것이 2010년 2011년 남유럽인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DNA 분석 결과 결국은 이 남유럽에 죽은 사람들도 병행균인 패스트균이 밝혀졌다 라고 합니다. 저희가 강연하면서 쓰는 책 중에 하나가 제로드 다이몬드가 쓴 청균세 이 책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 인디언들의 주된 사망원인은 전염병 이었다고 합니다. 타세계에서 전파된 전염병이 그들에게 재앙을 몰아온 경우인건데요. 결국은 신대륙 개척이 몰고 온 또 다른 병폐이기도 하죠. 그러고 나서 이게 바로 나온건데요. 인디언들이 죽은 주된 요인은 9세기 병원에 대한 경우 이고요. 그럼 우선 전쟁이 또 하나 꼭 언급돼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십자군 전쟁이기도 한데 십자군 전쟁에 대한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군 전쟁 총 8회라고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뤄진 그래서 지금의 이스라엘 이쪽 분쟁에서부터 동로와 서로만 분간될 때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십자군 전쟁 인건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십자군 원정 혹은 십자군 전쟁은 결국은 알파벳 문화에서 특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나 조직적인 캠페인의 동의어로도 현재 사용이 되고 있죠. 이거는 결국은 십자군 전쟁에 의해서 전염병이 확산이 됐고 전염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은 것 그거를 현재 우리 시대에서 성찰의 과제로 갖고 남으로 인해서 지금도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경우인데 결국은 십자군 전쟁이 간 것 지금 간단하게 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거고요 거기에 이거 하나만 소개하고 나오겠습니다 니콜폴리스 전투 이것도 십자군 전쟁 현재 불가리아 세르비아 이쪽이죠 아무래도 색깔을 칠하는 것이 유럽과 동아시아 이쪽의 동아시아 지금 확인이 다르죠 채필화라고도 그려져가지고 섬세하게 그려져있는 경우도 십자군 전쟁에 지금 떠나고 있는 그런 장면들 그래서 십자군 전쟁 때 떠났다가 그리고선 터키군하고 같이 싸움을 붙은 경우인데 그러고 나서 보복을 한 장면들이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돌림으로 인해 가서 나온 것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십자군 전쟁에서 아프리카로 지금 원정을 가고 있는 그런 장면들 15세기 때 그러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군 전쟁은 지중해에서 만연한 무슬림의 해적대와 그의 수반된 인신매매에 대한 대응이었다고는 합니다 북아프리카 해적의 습격은 납치된 선박이 승무원과 승객뿐만 아니라 인신매매를 목적을 지냈고 그 주민들도 납치를 했다고 하는데 그들 대부분은 노예시장에서 팔리거나 하렘으로 인도가 되었죠 노예제도는 19세기까지 이슬람 사회의 경제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다고도 합니다 물론 이 전쟁도 전염병을 피해갈 수는 없었고요 백년전쟁의 참전용사를 이끈 브루봉의 루드비 2세가 전쟁을 이끌었기도 했습니다 색깔로 보니까 조금 화려해 보이기는 한데 막상 우리가 전염병과 미술의 관계로 보게 되면 실제 일어난 사건과는 멀리 떨어져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1단락 2단락 3단락 3단락 끝났고 4번째 단락 5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급해서 바로 넘어 들어갈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가 할까요 계속 아우슈비츠 물론 이것도 결국은 민족 우월주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람들이 사망을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아우슈비츠를 중세 흑사병화도 비교가 될 수 있겠죠 다르게 얘기하면 중세 흑사병 발생 책임을 유대인에게 돌려서 결국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을 했다 라고 하면 아우슈비츠도 프로수용소이기는 한데 결국은 무관 흑사병과 중세 흑사병하고 비교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1400년대 스페인에서는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거나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사형된 환란을 겪었고요 1800년대 후반에는 러시아와 폴란드에서 정부가 유대인 이웃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을 자행하기도 했습니다 1890년대에는 드레피스 사건 등 반유대주의가 원격화되었고요 그러다가 2차 세계제선 동안 나치 정권은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독가스 등으로 박사를 한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치 않았죠 아까 우리가 중세 때 작품을 보았듯이 이것이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작가들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미술 속에 수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알베르트 에라라라고 해서 이 사람이 여자 프로소용소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에요 프로소용소에 잡혀 들어갈 때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갔는가 봅니다 그래서 프로소용소 창가에서 바라본 장면을 넥커트를 찍은 거였는데 넥커트를 찍은 것을 나중에 치약통에다 넣어가지고 몰래 숨겨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경우 그것이 지금 세상에 공개됐었죠 이 사진은 지금 베를린의 아카이브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느냐 나치 군인들이 포로소용소에 잡힌 포로들을 물로 태워 죽이는 장면들이 잔인할 정도로 이 4개의 사진이 공개가 됐고요 공개가 됐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1980년도 말 90년도 때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물론 그 이전에 1968년도 학생운동에 의해서 과거 역사에 대한 처절한 논쟁이 붙은 것도 사실이기는 해요 여기에 이제는 철학자들도 가세를 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가 비교가 될 수 있는 이런 경우죠 전쟁 위에서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장면 왼쪽 거는 지금 옷을 싹 벗겨놓은 상태입니다 벗겨놓고 지금 불에 다량으로 불을 화양식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 오른쪽 같은 경우도 1350년경이 제작된 지금 현재 벨기에 왕립도서관에 보관이 되어 있는 사파인데요 그렇죠 사람들 모아놓고 물로 지금 태워서 죽이고 있는 장면들이죠 이러한 것에 대한 즉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이거는 독일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들 흔히들 언급도 좀 많이 하는데 독일은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을 처절하게 하고 있죠 보통 지금도 그런데 TV를 틀으면 하루에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이상씩 2차 대전 나치 정권 홀로코스트 혹은 아우시비치에 대한 반영을 합니다 계속 그것이 미술에서는 어떻게 반영이 돼서 나오냐면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사당이 있죠 국회의사당에다가 학살된 유럽의 유대인 이런 기념물을 제작을 해놓습니다 2005년 5월 12일 개막식을 했고요 19,073제곱미터 이 어마어마한 땅 어마어마하게 비싼 땅에다가 콘크리트 비석 2,711개가 크기가 각자 다른 것이 격자 모양으로 들어서 있습니다 두께는 0.95cm 너비는 2.38cm 블록으로 다양한 높이로 세워져 있는데 이것을 설계를 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건축가 피터 아이젠만이죠 여기를 들어가서 걷다가 보면 마치 과거에 참혹한 장면을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과 같은 높은 데 들어가서 보면 앞길이 막혀 있고요 낮은 데서 보면 저 뒤에 건물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거든요 여기 이제 들어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 보유에 서 있지 못하게끔 안전요원들이 지키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돼서 베를린을 여행을 가시게 되면 여기를 한 번쯤 꼭 좀 이렇게 걸어보시면 느끼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봤었을 때 저는 갔다 왔는데 이걸 봤었을 때 느낌이 드는 게 우리나라의 소녀성하고도 비교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1945년도 2차 대전이 끝났죠 끝나고 난 다음에 68학생운동 벌어졌을 때 그때 프랑스의 리오타르하고 독일의 아도르노 이 두 철학자가 어마어마한 화두를 제공을 하죠 그래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 철학자들이 직접 나와서 하게 된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 리오타르는 순고에 대한 것을 언급을 해서 순고를 전쟁하고 관계된 그런 논문을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직접 학생들하고도 토론을 하기도 했고 반면에 아도르노는 유명한 글을 남겼는데요 아우시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 라고 하면서 문화비평에다가 엄청난 칼날을 들이댑니다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인 젊은이들에게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한 건데요 거기에 대한 책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번역돼서 출판돼서 나온 게 있는데 이오타르가 쓴 젝론 그 다음에 아도르노가 쓴 미약강이 두 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순고 우리가 오늘 수업에서 마지막 처음엔 우리가 아킬레우스 분노 역병에 대한 걸 좀 다뤘고요 그리고 몽고 전쟁에서 다뤘고요 십자군 전쟁을 다뤘고 지금은 아우시비츠 즉 2차 대전 전쟁을 다뤘죠 그래서 지금까지 봐온 작품들은 과거에 있었던 작품들이었는데 작품들은 결국은 뭐였냐면 사건들을 재구성을 한 것이었고요 그리고 물감을 통해서 재현을 한 과정이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드라마틱하게 표현하는 방식을 좀 썼었고요 그러면서 예술가들이 화면의 구성의 원리 물감을 색을 칠하는 방법 시각적인 논리가 변해져오는 것을 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봐왔던 작품들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비밀 즉 잔인하고 잔혹한 테스트나 혹은 전염병 혹은 사람이 죽어가는 장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화면 속에서 아름다운 화면의 구성 시각적 즐거움을 봐왔죠 이런 것들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과연 참혹한 경험을 한 세대들과 또 하나는 전쟁이 끝나고 나서 황폐화된 사회를 봤었을 때 예술가들이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할까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래 이게 참 인간으로서 이성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일을 버린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이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에게나 눈을 뜨고 사물과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의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당연히 세상과 소통을 하게 되어있는 의식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한 눈을 감고 뜨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인간의 감각기관인 본다라는 것을 최대한으로 어렵게 만들어 놓자 그래서 본다라고 했었을 때 그 당시 아우시비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란 사람이 금지름에 의해서 그리고 독가스에 의해서 타형에 의해서 사망된 장면을 느끼시키끔 해주는 방법 이걸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 승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마치 우리가 흔히들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겁니다 영화를 보러 갔었을 때 영화에서 정말 잔인한 장면이 나왔었을 때 그때 눈 뜨고 똑바로 쳐다보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건강한 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했었을 때는 눈을 나도 모르게 가리던 눈을 깜빡이던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장면일 경우에는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게 되어있어요 이제 이러한 것에 대한 인간의 감각기관인 눈에 대한 것을 시각미술에서 예술가들에 의해서 보여주기 시작을 한 것이고 그럼으로 인해서 전쟁에 대한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다 이것이 우리 미학에서는 숭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숭고에 대한 것은 철학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고대 롱기노스의 숭고론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칸트의 숭고는 자유의 이미지다라는 걸 넘어와서 리오타로 위해서 숭고란 인간이 무력함을 느꼈었을 때 바로 그 순간 바로 지금 무력함을 느낀다라고 하는 그것이 발생 감정적으로 동요가 일어났다라는 것 바로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는 이성으로 판단하기 이전의 상태다 라고 하는 게 리오타로 이어져 오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대충 이렇게 좀 깔아놓고요 이거를 작품으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해서 네 명의 작가를 선정을 좀 해봤는데 첫째는 아네튼 유면 미국의 최상표현주의 작가고요 1905년도에서 1970년도에 살았던 분이시고 그 다음에 요셉 보이스 2차 대전 때 군인으로도 활동을 했었던 독일 나치군으로 활동을 했었던 요셉 보이스 그 다음에 게라드 리시터 생존하는 작가 중에서는 가장 비싼 작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1년에 작품 판매 액수가 1조 3천억 정도가 넘습니다 생존하는 작가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냐면 동독에서 태어났어요 사진회화에 대한 장을 열은 이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서 그 안젤렘 키퍼 1980년도 90년도 때 세계 최고의 작가였었죠 이분이 그 프랑스 지금 프랑스로 귀화를 해서 프랑스분이시긴 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작업실이 그 지금 경북대학교 캠퍼스보다는 조금 작을 겁니다 개인작업실이 거기에 헬기장도 있고요 어마어마한 그런 작가인데 이 네 분을 좀 소개를 해서 이 네 작가들이 두 명은 죽었고 두 명은 지금 생존하고 있는 작가인데 이 작가들이 전쟁을 어떻게 미술 속에 담아냈는지 2차 대신 이후에 이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것은 바네튜 뉴면 작품이고요 이 작품 제목도 과연 누가 빨강, 파랑, 노랑을 두려워하는가 그러고서는 크기는 별로 크지도 않은 그런 경우인데 거기에다가 빨간색으로 딱 칠해놓고 좌측에 노란색 우측에 노란색 가운데다 파란색 수직선만 쭉 그려는 그런 경우인데 물론 이제 바네튜 뉴면은 작품을 시작을 할 때 몬드리안의 초기추장 그걸 가지고 다시 번역을 해서 넘어오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색깔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는 나중에 이 어마어마한 큰 작품을 또 제작을 하는데 영웅적 승고를 향하여 그래서 바네튜 뉴면은 바네튜 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리오타르에 의해서 또 비평 좋은 비평을 또 받은 경우이기도 한데요 이 작품도 영웅적 승고를 향하여 화면이 굉장히 크죠 5m 정도가 되고 거기에 수직선으로 천만 거 있고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빨간색 그렇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자기 작품을 볼 때 두 건을 제시를 하죠 내 작품을 보려고 하면 45cm 캠퍼스 앞에서 45cm 정도만 떨어져서 봐라 멀리서 보는 것보다 45cm 생각을 해보세요 5m가 넘는 큰 화면 앞에 멀리서 한 12m 떨어져서 봐야 제대로 다 보일 텐데 한 눈에 싹 들어올 텐데 45cm 떨어져서 보게 되면 잘 안 보이거든요 전체가 다 그러면서 이제 마네튼의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내 회화에는 두 개의 특징이 있다 하나는 표면이 팽창을 해서 모든 방면에서 밖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다 좌측 우측 위 아래로 해서 무한대로 뻗어나갈 수 있다 표면이 수축이 되어 모든 방면에서 안으로 몰려들어올 수도 있다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색이 좌측으로 쭉 확장되고 우측으로 확장이 되고 위로 확장이 되고 밑으로 확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혹은 가장 왼쪽 끝에서부터 안으로 색이 또 들어올 수도 있다 이 두 극단 사이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나는 이 작품을 통해서 관찰자가 지금 바로 여기서 존재하고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인간은 현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건데 그거를 조금 더 들어가면서 좀 볼까요 오른쪽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그린네발트 지금 온털인덴 프랑스에 있는 온털인덴 재단화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지금 칠흑바 같은 어둠이 있고요 십자가에 못 박혀있는 예수가 사망하기 바로 직전이죠 거기에 얼굴은 얼굴은 엄마를 바라보고 있고 다리는 이쪽으로 했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하나 엮여진 그런 경우인데 이 그림을 보게 되면 빛이 어디서 들어오나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몸에서 빛이 지금 발산을 하고 있고요 몸에는 지금 가시에 찔린 것과 같은 그런 경우인데 이 작품도 흑사병이 창궐을 했었을 때 그때 수도원에서 수도원 병원에서 예술가한테 주문을 해서 제작을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몸을 흑사병에 의해서 병들은 시체의 모습으로 의인화해서 그려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성서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사실은 그 인간의 신에 의해서 신의 말씀에 의해서 인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렇게 되면 아픔을 알면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그런데 거기에 계약주권이 붙어있죠 서른세 살 때 그러고 나서 죽을 때 뭐라고 그러죠 울부짖죠 그 고통스러움 십작에 못 박혀서 있는데도 죽지 않으니까 롱기누스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를 나오게 했고요 거기에 식초도 묻혀가지고서는 일찍 숨이 끊어지게끔 만들어져요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임종을 맞이했었을 때 그때 신의 말씀으로 인해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도 결국은 인간으로서 죽음을 당한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나 이까 그러죠 죽음 앞에 인간은 죽음 앞에 썼을 때 결국은 최후의 장면인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인 울부짖음이라고도 합니다 죽음 앞에 썼을 때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신적인 존재도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일어나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깨어나서 하늘의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렇죠 그래서 지상과 천상의 세계를 갖다가 연결하는 코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도 그랬을 때 당시에 흑사병에 대한 것을 리얼하게 그렸고요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형상화시켜서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이제남의 전체 화면인 거고요 그러면 이 당시 때는 이 당시 때는 이 그림을 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라는 것 그런데 오른쪽의 그림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은 평면 하나고요 5m가 넘는 작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40cm 정도 앞에 떨어져서 봤을 때 이게 다 한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나마 수직선이 있어서 수직선이 있어서 호흡 조절은 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수직선이라는 것은 인간의 직립보행을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수많은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언어적으로 잠깐 우리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운데에 서서 가운데에 서서 여기서 여기에 면적 우리가 숨을 쉰다라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억지로 숨을 꽉 코와 입을 막고 숨을 앉았었을 때 그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참을 때까지 참았다가 숨을 팍 내셨었을 때 우리가 하는 말은 뭐죠 아이고 나 살았네 그렇게 되죠 그거를 한번 여기다 비유를 해서 보면 여기서 우리가 들숨과 날숨에 들어마시고 내뱉고 하는 것을 의지적으로 즉 화면이 요구하는 면의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가다가 보면 굉장히 불편을 느껴요 여기서 숨을 들어마셨다가 내뱉어보세요 천천히 그랬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3배가 넘는 면적을 들어마시게 되면 이거 다 들어마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시 또 내뱉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한다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호흡을 하는 것이고요 죽을 때 호흡이 정지가 되죠 그래서 심장이 먹게 되죠 그래서 호흡이다라는 것은 우리의 의식의 세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생존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의지적으로 바꿨었을 때 우리에게는 무한대의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있거든요 그렇듯이 우리는 일상에서도 일상에서도 의식적으로 행동을 하는 것도 있고요 모의식적으로 몸에 의해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가 지금 왼쪽에서 그림 보고 있는 이젠하이머 우린에 발트가는 재단화에서 봤을 때도 신의 존재가 몸에 상처를 받아서 죽음에 이르렀을 했을 때 그때의 그 처절함 그 처절함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그래서 천상의 세계로 가게 이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결국은 바네트 류먼이 승고에 대한 것 이것을 리오타로는 뭐라고 하느냐 인류 채취의 표현 행위는 감각이 자신의 비극적 상태에 대해서 자아 인식에 대하여 그리고 봉호 앞에서의 무력함에 대하여 외치는 두려움과 분노의 신적인 절규이다 이것이 성서에서 얘기하는 마치 천상 지상과 천상의 세계를 연결하는 그 순간 그래서 지상에서의 생명에 대한 것이 다 했었을 때 성서에서 쓰여져 있는 얘기가 아버지 왜 당신은 나를 버리셨나 이까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인류의 보편적인 외침 절망의 순간이 느닷없이 나타나는 한줄기 빗가루 같은 것인데요 아름다움이 아니죠 신비스럽죠 공포스러운 것이고요 이것을 바로 느꼈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 바로 여기에 라는 그런 경우인데요 다시 한번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를 났었을 때 쉽게 얘기하면 교통사고를 났었을 때 그 교통사고에서 내 팔이 부러졌다든가 그랬었을 때 우리가 팔이 부러졌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은 아픔이 먼저입니다 원인 결과가 아니다 아픔이 그런데 우리는 이 아픔을 갖다가 극복을 하기 위해서 병원을 가게 되죠 그럼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 해서 사고 났습니까 그러면서 엑스레이를 찍어봅시다 그럼 치료를 해서 완치가 돼서 나오게 되겠죠 마치 우리가 전염병에 걸렸을 때도 전염병에 걸렸으니까 병원을 가 그럼 병원에 가서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그래서 자가격리를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은 이런 프로세스는 결국 뭐냐면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작동된 원인 결과론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그 이전에 교통사고 나서 팔이 부러졌을 때 아 아파 라고 했었을 때 아 아파 내 신체 자극이 온 거죠 라고 하는 그런 그 순간 그 순간은 우리가 이성으로 판란하기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건 이성적으로 설명도 안 돼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운전하고 가는데 차가 와서 받았어 그래가지고 나는 왼쪽 손을 갖다가 운전대에 뒀는데 운전대에 들어오는 속에서 차가 와서 박았어 그래서 관절이 비틀어졌고 비틀어지다 보니까 뼈가 어떻게든 튀어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상처를 입었어 이거 설명 못합니다 바로 그러한 아픔 그렇죠? 보통 혹은 인간의 무력함 그것을 느끼게 해줬었을 때 이거를 안의 면의 자꾸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전체 화면 속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간은 화면 대상을 보게 되면 그 대상이 구체화된 것이 눈에 들어와야만 불안한 것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 대상이 내 눈속에 들어오게 되면 불안해요 그래서 뭔가 답을 찾으려고 자꾸 구체적인 걸 알려고 얘기를 해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걸 하나도 없고 빨간색만 쫙 놓은 거죠 거기다 듬듬히 그냥 수직선만 세우는 거야 그래 우리 인간은 직립보행하는 거야 그래서 그 앞에 서가지고 한참 바라봤었을 때 두려움을 느끼기 마련인 거고요 이것이 어디까지 나왔냐면 네덜란드에 이 작품 비슷한 것이 하나 걸렸었을 때 관객이 그걸 보다가 자기가 너무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 작품에다 칼질을 하는 경우까지도 생겼습니다 그러한 두려움을 즉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내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는 것 그 두려움을 느낀다라는 것은 왜 두려움을 느끼고 있냐 라는 그 질문보다 먼저 발생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하이데커가 얘기하는 에라이그니스 발생 개념에서도 해석을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체력과 같은 어둠이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체력과 같은 어둠이 그러고 나서는 한 줄기의 빛이 내려온다라고 하죠 한 줄기의 빛이 왼쪽에 보고 계시는 게 바나티 누멘의 작품 자정입니다 물론 아나티 누멘은 유대인이었고요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사회 방식 생활 태도를 또 갖고 있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결국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이 세계와 더 이상 접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 인간에게 새로운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이 되는데 즉 인간 이외의 여타 다른 척도를 인정하지 않아야 새로운 이상적 인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칠과 같은 어둠이 젖히고 한 줄기의 빛이 내려와 생명이 부활을 하고 있는 것 이게 이제 승고에 대한 그런 경우인데 두 번째 작가 요셉보이소 조금 빨리 진행을 할까요 요셉보이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분은 원래 어린이 소아과 의사가 되려고 했다가 전쟁이 날 때 나치 군인으로 자원 입대한 사람입니다 자원 입대 그러고 나서 그 이분의 두셀드로프죠 독일의 두셀드로프 미술대학 교수로 있으시면서 이분의 제자들이 전 세계 미술계에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경우인데 그 이 중에 하나가 이분은 자기가 젊었을 때 군인으로 참가했죠 그래서 자기 삶의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예술과의 노정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어낸 그런 경우인데 그거 중에 하나가 작품이 1956년도서부터 64년도에 제작한 작품 아우슈비츠 자기가 군인으로 참가를 했었는데 그걸 갖다가 아우슈비츠라고 해서 최초로 미술계에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장면들을 그리고 이성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한 아우슈비츠를 최초로 작품으로 가시화 시킨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아니다 하는 작품들은 결국은 뭐냐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유지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 안에는 이 안에는 쥐도 잡아놓은 것 갖다 놓고요 풀도 갖다 놓고요 군인들이 썼던 것들 여기에는 지금 파나 작품이 있는데 파나가 아우슈비츠를 파나를 찍은 거고요 그 뒤에는 드로잉 작품이 있는데 요셉보이스 드로잉 작품입니다 소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작품인 거고요 여기는 지금 그 다음에 소세지 곰팽이가 쓰는 소세지가 접시에다가 흙으로 만든 십자가 모양을 두고 여기다가 잣대를 두고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일상적인 물건들이에요 근데 작품을 우리가 봤었을 때 거기에는 색달라야 돼 그리고 그리고 있는 소재가 뭔가 조금 달라야 돼 일상과 구분을 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흔히 있는 건데 이 사람은 완전히 벗어나죠 생선, 밧데리 쥐, 번개, 십자가 뭐 이런 것들 갖다 놉니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칠흑과 같은 어둠을 경험한 세대가 작가로서 그림을 그릴 때 아름다운 색을 가지고 그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작품은 결국은 인간에게 있어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어둡고 하찮은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작가가 스스로 본인으로서 참가한 경험에 대한 사적 경험을 예술 공간으로 옮겨 놓은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아도로로가 얘기하고 있는 아오시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적이다 무슨 얘기냐 2차 대전 2차 대전 이후에 예술가들은 칠흑과 같은 어둠을 관통을 해야만 예술이 성립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요셉포이스의 화답이죠 하찮고 쓸모없고 그리고 보기도 징그럽고 냄새도 납니다 그것에 대한 이어달리기를 한 게 게라드리스터 게라드리스터는 나치 가족에서 태어난 사람이고요 그래서 자기 왼쪽에 보고 있는 게 왼쪽에 보고 있는 게 자기 이모입니다 오른쪽은 자기 삼촌이고요 자기 삼촌이 나치 시대 때 군인으로 활동을 했었던 이모는 결국은 조현병 이라고 해서 조현병에 걸려가지고 나치 의사들에 의해서 강제로 입원을 당했고 그러고 나서 사망에 이르게 된 결국은 무슨 얘기냐 독일인들 안에서도 민족 우월주의가 있어서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은 곤란인 거죠 거기에 희생자가 게라드리스터의 이모입니다 이모면 자기 엄마의 동생인 거죠 지금 여기에 누워있는 게 게라드리스터고요 자기 이모입니다 이게 사진이고요 사진을 보고 그린 거죠 사진을 보고 자 그러면 자기도 개인적으로 경험을 했고요 봉독에서 태어났고 나치 시대 때 자기 부모님 할아버지가 다 나치 군인이었고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그림을 봤었을 때 이쪽은 지금 사진이 선명해서 누가 누군지를 알 수가 있겠죠 여기는 지금 사실대로 사진을 그려놓고 그걸 갖다가 아주 부드러운 붓으로 지워냈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불편함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볼 때 뚫어지게 봐야 돼요 아 시원하지 그래서 시각적으로 불편함을 안개다 준 그리고 색깔도 그리고 색깔도 컬러가 아니죠 어두운 색으로 썼죠 아까 봤었던 사진이 있죠 아오시비치에서 사람들을 화양시키고 있는 장면을 찍은 사진 그 사진을 게라드리시타가 자기 작품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것에 나온 작품이 바로 네 점의 추상화 작품인데요 표면이 굉장히 거칠어요 보고 있으면 굉장히 그냥 분노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리고 층을 굉장히 겹치게끔 그려놓은 그래서 인간이 올바른 건강한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차마 눈뜨고 볼 수 있는 볼 수가 없는 장면이 전쟁에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보는 능력을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준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안젤림 키퍼 안젤림 키퍼 작품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젤림 키퍼 안젤림 키퍼 시와 회화의 영역을 새롭게 창안한 작가가 되는데요 요셉 보이스가 유리간 설치 작품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든 작가인 이라면 그리고 또 게라드 리스터가 사진회화 회화 사진이라는 것을 최초로 만들어낸 작가라고 한다면 안젤림 키퍼 고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시와 회화의 관계를 갖다가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여기서 시는 누구시를 인용을 했냐면 파울첼란의 죽음의 푸가 파울첼란은 누구냐면 나체 시대 때 자기 부모님하고 같이 포로 수용소 아우슈비츠에 갇혀 있었던 포로였었습니다 바깥으로 바깥으로 도망쳐 도망쳐 나왔죠 그러고 나서 시를 쓴 것이었고 그것이 죽음의 푸가라고 해서 전세계에서 번역돼서 나와 있는 그리고 일찍 죽어서 노벨 문학상을 못 받았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오스트리아 문필관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시를 가지고 작품에다가 의인화 시켰고요 그것도 거기다가 시 구절도 직접 그려줬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그리는 방법은 어떻게 그리느냐 물론 여기는 지금 자기가 작업실을 쓰던 하이델베르크의 작업실 근처의 농가예요 그걸 갖다가 사진을 찍어놓고 사진을 가지고서는 이제는 위에다가 화면을 다시 재현을 시킨 그런 경우였는데 그 캠퍼스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캠퍼스 칠하고 다시 또 벗겨내고 칠하고 벗겨내고 다르게 얘기를 하면 그림 자체에다 상처를 입히는 작업이 나오죠 그리고 붙일도 굉장히 거칠게 들어가게 되는 술라미카 마가레트 파울첼란의 시에서도 나와 있는데 원래 술라미카 마가레트는 독일인과 유대인 유럽인과 유대인의 상징한 그런 경우입니다 이것이 이미 16세기 17세기 때 작품이 있었습니다 구약성서에 등장하는 슬라미트 흰약성서에 등장하는 마가레트 구약과 신학을 예술가들에 의해서 하나로 묶고는 이것이 민족과 민족끼리 화해의 상징으로 남아있었던 그런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 돌이킬 수가 없었죠 범죄자와 가해자와 희생자 둘 사이가 다시 뭉쳐지기는 어려운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라드리스토는 이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게 된 그럼 무슨 얘기냐 화메 속에 있는 것은 그냥 쓸쓸한 가을의 농가입니다 그것도 대각선으로 구도를 써서 역동감만 보여주고 있어요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뒤에 집들이 몇 개가 좀 보이고 있고요 위에다가 글자를 좀 썼고요 너의 황금의 머리 마가레트 너의 잿빛 머리 술라미트 쓴 것밖에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재미있고 즐겁고 유익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아주 추운 겨울에 쓸쓸한 농가 거기에 불이 난 흔적들 그리고 여기다 사람을 의인화시켜가지고 지푸라기로 뿌려놓은 것 그 위에다가 옆에다가 시커만 쇠굴을 통해가지고 사람이 상처입은 흔적들만 보여주고 있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도르노가 얘기했듯이 미메시스적 즉 모방적 혹은 보상적 표현이 마침내 참을 수 없고 참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그래서 희생당한 게라드리스트의 이모 마리안네 샘펄더가 죽고 난 다음에 1992년도에 예술가가 유럽의 유대인들이 즉 희생당한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을 다 주소지를 확인합니다 거기에다가 96cm 96mm 정도 되는 돌멩이를 박어놔요 거기에다가 희생자 출생과 3학년도 거주지를 새겨놓은 이걸 걸림돌이라고 하는데 걸림돌이 독일 작가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거기에 지금 게라드리스트의 이모 마리안네 샘펄드의 희생자 걸림돌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렇듯이 전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고대 때부터 2차 대전까지 전염병과 뗄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온 겁니다 이것이 2차 대전으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아름답다라는 기준을 바꿔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된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숭고다라는 것을 즉 인간은 누구나 살아있었을 때 숨을 쉬고 있다 그래서 이성과 의식과 무의식의 사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삶을 살 때 의식적인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습관화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고마움을 받은 것 즉 숨을 쉬고 있다라는 내가 생명을 느끼고 있다라는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그것마저도 잊고 살게 된다라는 그런 경우인데 그것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미술가들에 의해서 현대 작가들에 의해서 논쟁화됐고요 이슈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2020년 1월 10일 독일 에센 관광탄지에서 죽었던 사람들 홀로코스트에 삶을 그린 전시작품들입니다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에 가시게 되면 공백의 기억이라고 해서 사람들의 형상을 뜬 것을 바닥에다 깔아놓은 작품들도 많습니다 2018년 5월 13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시민 600만 명이 모여서 홀로코스트 희생자들 추모하는 산자들의 행진 우리나라 5.18에서도 노래가 나와 있듯이 산자들의 행진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결론을 좀 내면은 오늘 우리가 마지막 좀 달았는데 결국은 미술이 있다라는 것은 예술가들이 있어야 우리가 미술이라는 걸 인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결국은 미술 작품을 보는 방식도 우리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까지도 같이 들어와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현대미술에선 가능해졌다라는 것이고요 이것도 지나간 과거들이 수많은 예술가들이 의해서 재현 혹은 비판 혹은 성찰되고 있다라는 것을 봤습니다 전염병과 전염병과 승고 이걸 이렇게 해서 제가 맡았던 세 가지 강연을 다 끝내게 됐습니다 저번째는 상징이었고 두번째는 운위였고요 세번째는 승고 했었죠 그것을 미학적 개념으로 보는 방법도 가능하긴 할 겁니다 어쨌든 코로나19 다시 재확산돼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대면을 못하고 강연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강연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뭔가 생각할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